안녕하세요.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2021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 응원 이벤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명관위가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에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푸른 초장에 청년들이 마음껏 뛰노는 좋은 교류전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성공적인 개최를 하기를 바랍니다. 2021 아시아 대학생 창업교류전에 참여하는 한국대표와 해외대표를 응원합니다.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하여 세계에 나가는 대학생들의 좋은 창업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안전하게 개최합니다. 많은 상금이 걸려있는 좋은 대회입니다. 청년들의 반짝반짝한 아이디어와 정성들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참여 국가로는 대한민국,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폴, 필리핀, 베트남입니다. 유치님 여러분들도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응원도 주시고 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청구청에 관한 나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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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뉘ungen을 보여주면 빨리 강 c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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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C 달super